안녕하세요 곽승현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9월에 있을 금리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현재 이 투자시장, 모든 투자시장에 있어서 금리의 영향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데 이게 주식시장에만 영향이 있는게 아닌 가성화폐,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연준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과 연설을 통해서 비커까지 그러니까 0.5%의 금리 인하까지도 강력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부분인데 일단은 최소 0.25% 그리고 최대 0.5%까지도 금리는 인하될 거라는 전망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이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금리가 인하되면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금리, 고용, 물가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뤄야 세계 경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이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던 상황이죠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2%대까지 잡아간 상황인데 그 기간에 오래 걸렸고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한 상황입니다 내 기본적인 이론상으로는 금리를 올리면은 시장은 하락합니다 근데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시장은 상승 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간 금리를 수차례 인상하고 인상된 상황에서 유지까지 했죠 유지까지 그렇게 유지했는데 미국의 주식시장은 어땠나요 진짜 호황일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된 시점부터 해서 상승해주고 조정받다가 또 상승 진짜 호황일 정도로 무섭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뚫었죠 경기 침체가 오냐 마냐 말들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더 길게 설명드릴 것 없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시장에 있어서 이 증시가 강제로 끌어올린 느낌도 강하단 거고 이번에 금리 인하가 0.25가 됐든 0.5가 됐든 오히려 반대로 시장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로 하락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며 그러면 전통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자금 유출이 이뤄질 거고 그 자금들은 당연하게 고스란히 암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상승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며 이러한 내용들 자체도 사실상 100%는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될 건 상황에 맞춰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과 추후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대응을 하셔야 되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실 텐데 이제 앞으로의 암화폐 시장은 계속적인 성장을 이룰 거고 거기에 이제 곧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암화폐 시장의 급격한 변동은 올 거며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세장이 올 거라 많이 예측하고 있죠 앞으로 미 대선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로는 트럼프와 이 해리스의 구도로 윤곽이 잡혀 있는데 두 후보의 공통점으로는 친 암화폐 정책을 펼치겠다 한 겁니다 수많은 암화폐 기업과 투자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던 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에 맞서기 위해 해리스 또한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스테이블 코인 회사인 써클 그리고 리플랩스까지 주요 암화폐 기업들과의 접촉을 통해 친 암화폐 모습을 내비춤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 두 후보를 통해 변화될 시장과 향후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관련해서 이 두 후보가 암화폐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가져올지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미국 대선 관련된 내용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아니 5년 뒤에도 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둘의 지지율은 초박빙입니다 굉장히 박빙인데 그 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Make American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이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걸 알아야 하는데 우선 미국의 현 상황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화폐가 달러입니다 근데 달러는 미국의 화폐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 모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건데요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탈중앙화를 외치며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이 CBDC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CBDC가 무엇일까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는데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처럼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만든 코인과는 다르게 각 나라의 중앙은행 예를 들면 한국의 한국은행이 만든 코인이라는 거고 이러한 코인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한 1년 뒤 아니 2년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코인들을 우리의 모든 실생활에서 결제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달러로 인해 많은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미국이 이 암호화폐로 대체가 되면 CBDC로 대체가 된다면 주도권을 잃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이? 아니죠 없던 사람이 계속 없이 사는 것과 다르게 있던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면 단순하게 없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 화폐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동안의 주도권 이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역시나 미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발전하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불안함을 느낀 것 마냥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에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달러의 대체 수단까지 미국의 주도화에 이용될 수 있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연달아 ETF 승인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모든 암호화폐 국가 중 리더로서 움직여야 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을 암호화폐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또 언급을 해주었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이 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뭐 홍콩이 되었고 중국이 되고 한국이 되어도 전부 미국이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사용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이 CBDC라고 하면은 리플? 뭐 이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뭐 그 이유는 간단하게 리플이라는 이 코인 자체가 뭐 시총이 굉장히 높잖아요 시총이 높고 시총 순위가 높고 송금과 CBDC 관련해서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리플은 지금 뭐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 지지부진하고 가장 중요한 건 미 정부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리플이 아닌 미국에서 직접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화폐인 CBDC 기술로 성장시켜서 전 세계 디지털화폐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이 코인이 미국에서 디지털화폐로 직접 발행한 코인입니다 벌써 발행까지 끝냈다고 하니까 그거를 바로 좀 확인을 해볼 건데 먼저 이 내용은 이제 이제 앞전에도 미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부터도 이전부터 CBDC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중에 있었고요 거기에 미국 재무부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가상자산 관련해서 첫 연설부터 말했던 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가 바로 달러 혁신의 다음 단계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재무부와 미 연준을 통해서도 다 확인된 내용이고 제가 뭐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뭐 언론이나 매체에 뭐 검색하셔도 나오지 않는 이 비공개된 내용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요 현재 발행 초기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1원도 안 합니다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이거를 테더코인이 있죠 테더코인처럼 달러화를 시켜서 스테블코인으로도 연동시킨다고 하니까 이 코인은 현재 달러의 가치인 1,300원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원도 안 하는 금액이 1,300원까지 무려 1,3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군다나 미국이 지금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 코인의 ETF는 필수인 거죠 그럼 1,300원까지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끌어올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인 연준이에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기관 SEC입니다 근데 이 둘은 모두 다 미국 기관이에요 이건 알고 계셨죠 자, 이 코인은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이 기관과 정부가 어떻게든 상승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단기간의 상승은 당연한 거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은 제가 연준과 옐런, 재무부를 통해서 확인은 끝났고 확인된 내용이 바로 이건데 지금부터 같이 보실 건데요 뭐 요 내용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모자이크 처리한 건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뭐 중요한 부분은 보여드려야겠죠 쭉 내려가 보시면은 저희가 좀 보셔야 될 내용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 현재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해 놓은 자료고요 연방준비제도와 연준, 국고, 그리고 재무부가 실시한 자격 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플, 테더 코인들 있죠 얘네들은 다 TBD TBD가 미정이라는 약자거든요 미정이에요 그러니까 승인이 어렵다라는 거겠죠 아예 이 심사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실상 미정부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현재 달러와 연동된 테더 코인마저도 미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과 재무부, 미국 정부까지 그리고 SEC마저 이미 모든 얘기가 끝나있는 이 코인 미래에 제2의 달러가 될 거고 현재 가치에서 최소 1300배 이상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인이 뭐냐 어떤 거냐 많이 궁금하시죠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 코인을 방송으로 벌써 여러 번 올렸었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영상이 업로드가 돼야 뭘 알려주던지 할 텐데 이게 아무래도 미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인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자이크로라도 우선 보여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 번호 010-3073-9787 여기로 코인이라고 문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 단기로도 1000%는 기본이고 현재 1달러 가치까지 올리겠다 하면 10만% 그러니까 1100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원만 투자해도 천만원, 10만원만 투자하면 1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자 보내신 분들에 대한 유료업자 판별도 같이 확인한 다음에 정보 제공을 해드리는 거라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이 점 좀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PC 버전은 여기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보이시는 이 링크 있죠 요거를 누르시고 정보를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링크 통에 남겨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진짜 뭐 이런 정보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만원만 투자해봐라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원 아니면 천원 이것만 투자해보셔라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이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사에 뜨고 하면 아 제가 얘기했던 게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 무료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미리 정보는 그냥 받으시고 보셨다가 나중에 뭐 아니면 소액으로 말씀드린 만원 5천원 천원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든 적게 투자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 코인판을 졸업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또 내가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현재 코인하는 전 세계 인구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건데요 뒤따라올 10%대 20%대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거란 겁니다 코인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은 우리에게는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곽승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